어차피 델룬델이야 이게 자 레츠고 파이클스! 자 레시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자신감 내가 어떻게 알아야 큐브 레시피를 자 녹화를 시작하구요 제가 지금 앱솔 무기라서 아케임무기로 바꿔야 돼요 아직 앱솔이라서 우리 무름도 솔직히 보공도 끼고 왔으면 더 쐈을텐데 지금 사냥용 무기야 일단은 경매장에서 웬만하면 사는 쪽으로 합시다 왜냐면 요즘은 큐브 하기에 무서워가지고 에디 030호가 2개가 올라왔는데 너도 너무 비싸 얘들아 주인분 혹시 계시나 한번 물어보자 한번 흥정 요청해보고 에디 030호 클럽 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은 혹시 연락 좀 주실 수 있나요? 어 태수TV님 어 흥정 요청 드릴 수 있나 연락드리고 싶어서요 혹시 얼마까지 흥정 가능하실까요? 650억이요? 620억 이렇게? 어 쿨하시네 어우 감사합니다 아 이거 태수TV님 팔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은 22성 강화를 달려야죠 에이 어 혁디라 도출 아이고 혁디라 이거 나 나 지금 설사 나와가지고 한번더 싸고 올게 그 이거 22성 하면 돼 아 알겠습니다 아 여러분 응나 좀 하고 있습니다 팡팡팡팡팡팡팡이요 펑팡팡팡팡팡이요 자 17성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흐름이에요 흐름 바로 18성까지 다시 복구를 해줍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19성까지 스트레이트로 뿅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지금 분위기 좋아요 지금 그대로 20성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발 자 20성까지 한번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흐름이란거에요 네 바로 21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고지가 눈앞에 있어요 자 22성 들어가자 제발 자 여러분들 22성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22성 레시피 공개해달라고요 아 이거 22성 레시피는 이거 저만 알고 있는 22성 레시피이기 때문에 님들 윷놀이 왜 이렇게 좋아해 님들 암걸리는게 그렇게 좋아요 아 근데 이렇게 강화하다가 윷놀이 하면은 흐름이 좀 끊기지 않을까요 자 그냥 발라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또 재물이 데리고 오셨구만 자 거의 나왔구요 아 이거 내가 보기엔 윷놀이도 이거 로직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형 좀 천천히 와도 돼 야 피똥 샀어 아 윷놀이 하고 있어 이치토 도라인가? 아 그 강화는 어떻게 됐냐고 이따 형 템 봐 22성? 22성 됐을까 안 됐을까 형 나 믿어? 있지 22성이 안 됐으면 내가 이렇게 편하게 윷놀이 하고 있지 않겠지 아 너무 쉽게 이겼고 자 그리고 이제 아이템만 모시면 됩니다 자 나와보세요 내가 누구야 형 바로 뛰었지 cunning 아 얼마 쏟어? 20억 컷이야?? 20억.. 20억 썼나? Two wol sew 에어디공 30 22성 20억 컷이라고? 이게 엄청 잘뜬던 건가요? 원래의 평균용이 그럼 5600억 아 dah 좋아 새로운 매니저 구하구 기cert 자 여러분 레시피 나왔습니다 하방을 하다가 손을 한번 들어주고 코 한번 만져주고 하방 풀고 손 흔들어주고 스트레이트 퍼뻐라기 가다가 흐름 타자고 얘기해준 다음에 20위성 들어가자 제발! 자 이거 오늘 20위성 해피시고요 20위성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 화이팅! 자 나 윗잠은 바꿔줘야겠지 얘들아? 불퀴 좀 해야겠지? 일단 여러분 너무 하다가 안 뜨면은 멈출게요 오케이? 나는 개인적으로 강화운은 좋은 거 같아 근데 큐브가 너무 안 돼요 무서워 큐브 돌릴 때마다 이제 혁딘이가 어디서 했지 강화를? 다시 해서 했어요? 야 얘들아 안 뜬다 그냥 레큐로 해야 되나? 아씨 불퀴 너무 비싼데 아이 설마 큐브에다가 확률 로직 이런 장난질 해놨겠냐? 와 그거 해놓으면 나 여태 지른 캐충 전부 다 환불해달라 할 거예요 에이 설마! 캐시템인데 아 만약에 저거 만약에 주작진 해놨으면 저 기둥 하나 뽑고 올게요 하인님 실례지만 세크팡이 무슨 뜻인가요? 세렌 격수 아크팡이입니다 아씨 슈퍼님이랑 세크팡이랑 합방 언제 하나요? 이상 소리 하지 마시고 야 정옵이다 아크 그래도 박모한 줄 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일단은 한번 돌려볼게요 아 보복웅 이탈 오! 다시 다시 기원합니다 얍!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쉽지 않네 일단 레큐로 해볼까 얘들아? 밀어야 더 잘나올 수도 있어요 30 뜨면 끝납니다! 3 2 1! 아아아아아아아아 다들 튜너에다가 지닐라 막은 거 굉장히 후회 중이거든요? 이 새끼 이거 찍먹 육석이네 시볼로만 찍먹 아니고 부먹이라고 케아사키야 마기단 낀 거 안보이냐? 뭔 찍먹에다가 마기단 이런 추억을 착용을 하냐? 아니 그 간지를 생각하면은 당연히 위대한 지닐라가 맞지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야 이거 차라리 소울에 투자할 돈으로 그냥 영환불 그냥 좀 던져보는 것도 괜찮아? 이추에 보공 올스텟 저 정도는 그래도 한 번씩 나오거든? 안 떠도 급하게 생각 안 할게 아 근데 난 다음 이베드 때 또 질러보고 이러면 돼 그래! 해보자 하.. 대박 한번 터지나? 어? 1 추후에 힘 30? 더 해보자 1 추후에 뭐 보공 이런 거 붙을 수도 있어요 일곱 개 더 사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미안해요 순중 그냥 이거 팔게요 일단 자리가 없어서 한 방에 옮길라고 아니 교환 불가야 교환불가 얘들아 교환불가 교환불가만 판 거에요 아니 교환가동이면 안 팔지 당연히 그런게 잘 팔지 뭔가 에디 030인 백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야 보공이 없어 보공이 깎이긴 했지만 이걸 쓰자 나중에 거만불로 하자 얘들아 자 무기 완벽해졌고요 보조무기는 이제 2월 25일에 버닝 서버에서 가져옵니다 에디 030 우리 보조무기 윗잠도 지금 띄울까요? 이거봐 공공부인데 뾰보공이야 튜브 좀 여기서 한 번 돌려보게 왠지 로델팡 없는 버닝 서버에서 한 번 잘 될 것 같아 메리니 버튼? 로직에 의해서 레큐로 잡업을 만든 다음에 불큐로 쓰겠습니다 이탈을 위해 자 이거 공공부 뾰보공을 갈아버리고 뾰보공을 갈아버리고 아 아 아 기본 잠재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를 수가 있어요 다 뿅 힘 30% 레시피 메모 엑스와 럭이 있어야 된다 하하하하 상윤의 요리교실 힘뎅럭 여러분 이거는 뇌피셜인데 제가 항상 큐브할 때마다 레드칭으로 끼고 있으면 잘 안되더라고요 이건 뇌피셜입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응 시바로 마 콩콩 콩콩콩 따 시바로 마 콩콩콩콩 따 콩콩따리 콩콩콩 따 콩콩따리 콩콩콩 따 콩콩따리 콩콩 따 존나 많이 들었어 다 읽었어 이제 나 레큐로 한 세트 해볼게요 오씨 야 이거는 쏴야 되는데? 쏴! 잠깐만 잠깐만 야 이거 오리탈이랑 얘기가 달라 야 이건 종결인데? 레큐로 떴어 아니 이거는 여러분 갈면 안 돼 미친 거야 이거 옵션? 이걸 투표하라고? 그럼 투표해서 돌려라 나오면 내가 이거 돌려야 되는데? 난 이거 투표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오우 진짜 28% 개새끼들 검거하겠습니다 시볼론들아 존나 존나 미친 거 아냐? 로우서스 이 자식아 박무늬 명둥이 테로 우리 김얀준이 화상족이 여러분 나 종돌된 거야 레큐로 아델의 이 옵션 뽑으려고 천백만원 쓴 거 기억나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은 나 이거 앰블 윗잠 방법 필요 없어요 공포 떠야 돼 그치? 이게 레큐로도 이탈이 나오는 걸 보면 그냥 레큐로 멸망전 하는 게 맞는 거 같기도 해 어차피 델론데리야 이게 오케이 레시피 공개해라 자 레시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자신감 도전한 자는 아름답다 내가 어떻게 알아야 큐브 레시피를 와 야 오늘 큐브 잘 뜨나 에디는 안 하지 아 오늘 큐브니 좋긴 한데 에디 아 이런 날 해야 되나? 아씨 030퍼 뜨는 거 아니야? 아이씨 모르겠다 갈게요 여러분들 민심이 가자니까 형님 엠블렘 에디 030퍼 레시피 있대요 나도 봤어요 무슨 옵션 다음에 030퍼가 나왔다 근데 여러분 근데 결론은 뭔지 알아? 그 의미가 없어요 결론은 큐브를 무한으로 돌려야 된다는 소리야 의미가 없어요 얘들아 맞잖아 아 그 와아 박모씨 와 공 21퍼가 지금 65만원 째 안 뜬다 와 저 공격력이었으면 진짜 극나 긴데 오늘 방송 아 제발 형님 한 번 막혀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와 공공댑 일단은 여러분들 030퍼 60 안 부리고 나중에 고립되면 바꿉시다 일단은 일단 킵 일단 킵 일단은 스펙업 했고요 오늘 와아 자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앱솔에서 아케인클로를 만들었습니다 요고 야아아아아아아아 자 일단 첫 번째 만든 거 이거구요 자 우리 엠블렘 윗잠 030퍼 달았구요 윗잠이 원래 방공공 이었는데 방무를 왜 뺐냐 보조무기 때문에 뺐습니다 자 이제 보조무기 이거 임신데 자 이제 새로 바꾼 보조무기 보여드릴게요 자 버닝서버에서 에디 030을 샀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25일날 리프로 가져올거에요 버닝서버에서 뭔가 하면 잘될거 같아서 했는데 오리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아크 이제 방무 한주는 챙길거구요 근데 진짜 깔끔하게 떴죠 아 저거 방무 40이었으면 진짜 이뻤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무기랑 구조무기랑 엠블렘 전부 다 수정했습니다 레벨 200 찍어서 아케인 무기까지 만들고 왔습니다 녹화를 종료합니다 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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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